오전장 수익 좀 내셨습니까? 아니 저 시초가 급등한 종목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 났고요. 이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좀 메꿔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손실 난 거 있죠. 영양가 없는 매매만 주구장창하다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일부 어떤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이분께 빨리 SOS 쳐볼게요. 이상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의 오전장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수익 좀 보셨을까요? 뭐 좀 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봤어요? 사실 장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조금 성향 자체가 조금 주식에 대해서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잘 안 되네 하면 또 다음에 또 다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오기 생겨서 그래서 물려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신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은 우리가 하는 얘기로 IQ가 600이라고 해요 시장은. 그럼 아무리 내가 뭔가 이제 머리를 굴리더라도 시장은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상황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하락 자체를 어떻게 한번 이용을 해볼 것이냐. 그냥 추격 매수로 이용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저가 매수를 이용해볼 것이냐. 또는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장 자체를 겪어놔야지만 또다시 한번 더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시장에 한번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수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3% 지금도 약세 9건이에요. 일단은 고가군역 자체가 닫혀져 있는 자리. 앞에서 약간 돌파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지금 상당한 거리량을 신으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손받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손받김면 나가는 사람들은 외국인,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개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저가군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존재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모멘텀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타결이 임박했다. 그런 뉴스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다음 주에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어디 부근이 지금 저가군역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2180포인트 밑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지금부터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더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을 보냈을까요? 더블체크해서 확인 도와드릴게요. 대한민국 유일무일 주식감별 프로젝트 더블체크 시간입니다.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저희가 분별해드리고 있고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을까요? 어젯장 추천주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열어봤더니 미니 M사, W증권방송 이 종목도 오늘 각각 3에서 5% 수익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나을 수도 있죠. 계속적으로 틀렸는데 한 번씩 맞춰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사마네톡스 이런 거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미니 M사에서 나온 종목 사마네트워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고 어제 오늘 마이너스 10% 준 종목 고점에서 물리기 십상인 자리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정말 추천 잘한 거 맞나요? 추천 잘 못했으니까 제가 짚었겠죠. 종상 이몽 의견부터 밝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마네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 시간에도 했었잖아요. 1780원, 1730원대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군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마네톡스를 설명을 해드릴 때 단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4월 20일 날 종룡 예정이었던 바로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종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 대한 부분, 시청률이 마지막에는 20% 이상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 자체에서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상당 부분 주가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20% 나기가 쉬우냐, 어렵냐? 요즘 지상파에서 20% 넘었다? 이거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정말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처럼 모래시계 60%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때 안시네크는 어렸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정말 모래시계 이런 거는 할 때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한 열풍을 이끌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카이 캐슬이 시청률 10%만 넘었더라도 상당한 뭐랄까,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시피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20%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미디어 재평가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주가취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3만의 턱스라는 종목인데 주가취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 3% 때 약세의 고관점입니다. 주가가 지금 어때요? 바닷꽃역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왔는데 1700원 때면 여기예요. 이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4월 20일 날 열혈사제가 종룡되기까지는 마지막 불꽃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 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불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가 마지막 슈팅, 불꽃이 이제 상승되는 거예요. 4월 16일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취를 한번 같이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러나 결국에는 저가곤역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한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1640원, 1650원 자리를 슈팅을 하면서 외물대를 뚫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가곤역에 드라마가 종룡되는 이런 부분 자체는 재료에 대한 노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증권사, 여기 M사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급을 조금 보셨던 것 같아요. 하단에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기관에 대한 수급이 불특정 1인이 아니거든요. 기관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존재하고 외국인들도 스미스도 있고 마이클도 있고 여러 명들이 있어요. 검은머리 기관들이. 그렇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도 많은 부분이 있듯이 창구가 엄청나게 많은 창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고지곳대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물량에 대한 돌리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그러면 이 봉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익실험 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봉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신규적인 매수보다는 이익실험에 대한 봉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가군역이었던 이 자리 보이시죠. 다시 한 번 더 2,500원대가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저는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지금은 새로운 모멘텀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가기에는 부담감 있는 자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타사 금요일 추천주였습니다. 엔텐 스태프장에서 SK바이오랜드, 동성제약, 신일산업, 호텔실라 들어왔습니다. 더블체크 어떤 종목 해볼까요? 뭐부터 한 번 해볼까요? 저는 이 종목 SK바이오랜드 나왔다 하면 의견일치를 주셨는데 동상이몽으로 혹시 의견을 바꾸시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이때쯤 시기적절하게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처음 언급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의견일치를 주셨던 당시에 들어가셨다면 13% 정도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이 회사를 한 번 가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근처에만 가면 상당히 평화롭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회사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차트를 한 번 보세요. 차트 한 번 같이 볼게요. SK바이오랜드. 우리 안신행크님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국가 내리막 타는 모습. 그런데 이번 주 내내 가격이 얼마였는데요. 이번 주 가격대가 고가군 이 자리가 18,700원이다. 그리고 지금 17,600원까지 빠졌으니까 약 6% 정도 빠졌어요. 안신행크님이 걱정할 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시세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단기적인 부분 자체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이게 빠졌던 데에 대해서 실적이 그러면 과연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실적 자체를 발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시세가 여기서부터 이탈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바꿔서 한 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 추이를 한 번 더 놓고 보시면 크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급락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바닥권역에서 이런 봉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런 봉들이 추세에 대한 전환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추세에 대한 전환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또 한 번 더 빠져버렸습니다.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추세를 복구시키는데 여기에 기관의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됐거든요. 신규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이 매물대 자체는 물량에 대해서 상당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의 이런 매물대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북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의 친밀적인 관계를 좀 더 유지를 하겠다는 북한의 속내 그러면 다음에는 또다시 한노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한중정상회담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화장품주에 대한 매출 자체도 앞으로도 긍정적인 여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의견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원료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동상 이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의견일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사셨던 분들은 한 번 계속 들고 가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님 선택해 주세요. 동성제약 한 번 같이 볼게요. 동성제약. 어제 오늘 주가 롤러코스터 상당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설입니다. 설이 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동성제약이 이게 이 회사 대표이사가 이한구 씨인데요.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 뉴스 한 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이거 말고 첫 번째 뉴스부터 한 번 같이 볼까요? 2018년 10월 달 뉴스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2018년 10월 2일 뉴스에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동성제약 쇼크. 그러면서 이 동성제약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런 학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때 어떻게 됐냐면 차트도 다시 한 번 돌리고서 볼게요. 차트를 한 번 같이 보시면요. 10월 2일 날 어땠습니까? 여기에 급락이 한 번 나타나죠? 급락이. 나타나면서 엄청나게 고가구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뉴스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뉴스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8일 뉴스. 동성제약 리베이트 수사에 급락했다. 자, 다시 한 번 차트도 다시 돌려볼게요. 차트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부근. 2018년 12월 18일 또 다시 한 번 또 급락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한 다음에 오늘 뉴스 다시 한 번 볼게요. 오늘 뉴스. 자, 보겠습니다. 동성제약 다시 한 번 하락세. 어제는 어떤 뉴스 있었냐? 어제 이 포토론에 대해서 임상 발표를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오늘은 임상 발표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하루 만에? 네, 그렇죠. 자, 주가 추이 다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3,190원에서 지금 4만 9,300원에 올랐어요. 그러나 한 다음에 여기에서 리베이팅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왔고 오늘 또다시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한 번은 우연이고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다음에 잘할 수 있지가 돼요. 그런데 세 번. 그럼 이거 세 번째 가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주의 입장에서 이런 기업은 과감하게 한 번씩 결단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 자체. 제가 정말 애가 둘이라면 더 심하게 얘기할 텐데 제가 애가 셋이라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PD님도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더라도 식결이 높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동상이몽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의견 나왔습니다. 분위기 다시 한 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자, 유망주 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3S. 우리가 3S 코리아에 대한 종목. 3S, 3S.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스토리가 상당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 번 크게 놓고 보시면 이 기업이 앞에서 2011년도에, 2010년도. 그렇죠. 이때 저를 한 번 스타로 만들어줬던 종목이었는데 이때 주가가 29,307원까지 올라갈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에 대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산화를 성공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이것이 상당 부분 납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납품이 그만큼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것이 소행유상증자, 제3제유상증자에 성공을 했거든요. 3월 24일 날. 그 모습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이거를 주봉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주가의 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트리그가 한 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단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렇게 나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바닷권력을 다지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에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반도체 박스를 만든 업체예요. 그 박스를 만들어서 운반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매수가는 2,600, 2,650원 그리고 하단의 손질가는 2,4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나 봐요. 말씀하는 도중에서 살짝살짝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 3S 한 번 앞으로의 주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분 좋게 마무리는 하지만 내 마음도 바깥도 주식시장도 비워낸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좀 활기차게 기운 내서 다시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